가현이가 또 내일은 일본에를 갑니다. 일본에를. 일본 가서 딱 들려주고 올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가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보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진도를 더욱더 빛내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도까지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죠? 우리 징관리랑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럼 징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 취임사 한번 해봅시다. 얼추고! 좋다! 잘한다! 가현이를 TV 말고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이쁘다!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쁘다고 말 안하는 사람은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진도 아리랑 해볼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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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랑 아랄해가 난데 우리가 진도 없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돌다라 가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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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오늘 형에 오신 분들 만숙한 것이오 하시는 일 잘되시오 부자가 되소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반경창팔 둥둥둥듣매 어기여창 아리아리별아 도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 났어요? 신도에 나왔네 얼씨가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송가인 씨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경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신도 꾸민 여러분들 자랑스러우세요 이런 봄에 고생하셨어요 네 조심히 가시고 길 길 끌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길 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